음악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량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46포인트, 일단 2250포인트대로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포인트 하락이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 한 36분 정도 지금 방송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빠졌습니다. 2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를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2274포인트 때부터 2244까지 반등 없이 그냥 꾸준하게 내려오고만 있습니다. 일단 내일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요. 여러가지 수급도 꼬여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꼬였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680억 원 팔고요. 기관 38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과 한대선 그동안 열심히 팔던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금융투자 쪽은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316억 원 정도 매수하는 분위기인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859억 원 정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 모두 다 팔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지금 2% 가까운 낙폭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80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 15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종그룹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00선 출발은 그래도 800 지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급락세 연출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빠져내려옵니다. 782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팝니다. 여기도 양주체 모두 쌍그림에도 나오는데 기관은 지금 연기금만 45억 원 사고요. 나머지 주체 소폭씩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오고요. 개인이 889억 원 또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19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보다도 1원 정도가 더 올라오면서 1120원대까지 다시 터치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 정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시 38분인데요. 장마감 오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점검이 바로 필요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밀리는 것밖에 못 보는 그런 좀 참담한 한 주인데요.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관련된 금액들이 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출해되기 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약간 두려움 불안감이 좀 커지는 국면 쪽에서 오히려 신용융자가 빠르게 시장에서 추리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경험상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그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들은 빠르게 시장 안정만 들어오게 되면 회복하는데 그런 어떤 시장 안정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내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벤트가 이것저것 다 같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미국의 국무장관의 방북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350억 달러 관련된 부분들 확정을 짓느냐 여부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LG전자, 특히 IT기업 쪽의 국내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내일 나오면서 또 한 번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은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우려감, 불안감 혹시나 미국과 중국이 더 격돌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주가의 수준에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벌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BR 한 배 수준,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산가치를 모두 나눴을 때 보여지는 수준이 한 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이 2310선, 2330선 사이 정도쯤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면 그보다도 더 내려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과거 흐름을 봤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게 되면 그때 한 0.85배 정도까지도 이어졌다는 흐름을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경기도 안 좋고 만약에 기업들의 자산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에 안 팔리니까 더 하락해서 시장가로 판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경기가 안 좋은 흐름들에 따라서 재산가치도 좀 하락을 하면서까지 매각했었을 때의 주가 수준이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주가가 비싸지 않은지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여건입니다. 지금 같은 어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가의 빠른 반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내일까지 이어질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판단할 부분들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건만 변화되게 되면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흐름들에 대한 타지는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있겠습니까? 네.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흐름을 잘 말해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국면만 끝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그래도 업황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내용의 실적에 개선되는 부분들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면세점 관련주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지방선거나 월드컵 때문에 출국자 수가 둔화됐다. 거기다가 워낙 약세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나왔던 지금 홍콩과 심천루트 쪽에서 중국 정부 단속으로 위축이 우려가 높다는 부분들 특히 이 부분은 기업형 쪽을 단속을 해서 총 따위공이라고 하는 쪽에서 비중이 한 10% 정도도 안 된다는 쪽으로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위축세와 함께 반등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쪽을 생각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우려감이 좀 더 커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표주 중심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영업활동을 확장세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이었었죠. 홍콩 채브라콕 1공항 쪽에 면세점을 개장을 해서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싱가폴 그리고 홍콩 그리고 마카오 이런 식으로 공항 면세점이 들어간 상황 쪽에서 일본 도쿄 그리고 태국의 시내면세점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봤었을 때 확장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1.4분기 실적 개선세는 확인이 됐고 2.4분기는 영업이기 470억대로 전전 동기 대비 2.7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상황 쪽에서 성수기에 따른 3분기 최대 실적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하락할 때마다 눈 딱 감고 비중을 조금씩 늘어 가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 이 태풍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공산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르쉐 종금증권 영업국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고요.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통담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렁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오늘 신규 종목 5종목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제중 코스메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미 무역 분쟁 이슈가 거의 절정에 치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내일이면 관세 부과를 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미 중국은 관세를 매긴다고 일단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미국도 아마도 관세를 매길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내일이면 재료 소멸이 돼서 증시가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도 들리고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보이지만 일단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현재적인 시황이 이렇고요. 그럼 이런 시황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아무래도 이제 무역 분쟁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겠고 그리고 좀 실적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꽤나 많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면 어떤 실적 위주의 어떤 우량주 중심을 한번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이중 코스메틱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3%대 조종을 좀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드가 좀 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중국향 마스크팩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도 인기가 많을 뿐더러 국내 쪽으로도 공급량을 좀 확대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온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쪽에 매출이 좀 확장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이 제이중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은 또 미국의 드류 베리모 사와 합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진출에도 많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시장 자세도 커진다고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좀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면세점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따위공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을 좀 제한한한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면서 제이중 코스메틱 역시도 아직까지는 따위공에 대한 매출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제한을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중국이 계속적인 소비시장 확대라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화장품 특히 실적이 나고 있는 이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어떤 소비시장을 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또 미국이라든지 국내 쪽으로도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1.21%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가고 있죠. 7월 2일 날 12%의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상승 국면으로 바꾸는 그런 거래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하는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만 봐도 6분기 연속 상승할 정도로 국내의 어떤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 그리고 제로이드 MD 등 이런 국내 제품들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얼마 전 네오팜 뉴스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도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브랜드 선정에 의해 유아용 화장품의 아토팜이 선정이 됐죠. 그 정도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나올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일부 현재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는 사실 중국의 시장 개방렬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직 소비 시장을 개방을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를 열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중국은 좀 더 신중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취득될수록 중국도 소비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 10% 중국 소비세 인하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오팜 국내에서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을 시에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중국에 진출한 제품들이 한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제품일수록 중국에서도 잘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오팜을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하지 않았지만 그게 된다면 시가총액 부분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오팜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3.2% 조정 장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말씀드린 이유는 또 실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입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에코프로 BM이 원래 상반기 중에 상장이 예정되었는데 그 부분이 밀리면서 좀 악영향을 받았고요. 지금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중기적으로 에코프로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의 BM,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산업 자체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상장이 연결된다면 에코프로 주가 자체도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상대적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유럽 특이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산업을 완전히 다 바꿀 정도로 2025년까지 디젤 차로 운행을 정지시키고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고 한 만큼 유럽 쪽에서도 어떤 전기차의 성장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등등이 파트너사로 선정이 돼가고 있고 아직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차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역시나 NCA를 활용한 전기차 소재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국내 기업을 허용을 하면서 화이트 리스트에 등장을 했죠. LG화학과 삼성 SDI를.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GM이라고 해서 중국의 GM 기업과 에코프로가 합작해서 중국에 세웠는데 이 전구체 배터리를 생산한 업체입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어서 전구체 배터리가 향후에 전기차 산업에 쓰일 차세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3분기부터 나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옳은 종목도 있지만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시장이 회복함에도 만약에 종목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은 여러 가지 펀드멘터를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밀려왔다. 또 그러면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가 16만 6천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11만 초반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상 밀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반전이 오기 시작하고 있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주가가 지금 행고를 거치고 있고 지금 다시 2평선들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좀 안정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카카오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어떤 신규 광고 플랫폼의 본격 가동 예정입니다. 이 광고 수익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8월에 IPO를 하죠. 기업 공개를 하면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게임이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가치의 어떤 평가가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산업이 괜찮은 것이 이제 52, 주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 여가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한 수혜주가 있지만 게임 업종도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다 보면 다양한 또 침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도 좀 신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M을 이제 또 합병이 될 건데요. 그 제이 콘텐츠리나 스튜디오 드래고처럼 이런 콘텐츠 제작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좀 앞서 말씀드린 52시간 근무제가 연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또 시장에 널리 알려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카카오는 주가가 좀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좀 매수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츠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츠 기업 보시면 오늘 3.04% 좀 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리다가 최근으로 추세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츠는 그 가정용 레인지 후드라든지 빌팅 기기 및 환기 시스템 및 제품 사업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와 좀 차별화된 이제 환기청정기라고 하죠. 환기청정기의 빛에 대한 개발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B2B 시장에만 시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B2C 시장으로 와서 하츠몰이든지 핫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 등에도 이 빛에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시장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서 또 하츠의 수혜가 기대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츠까지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다섯 종목을 들어봤고요. 중소형주도 있고 카카오처럼 대형주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진 연구원은 다섯 종목 신규로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파라다이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아직 여러 방향으로 엇갈린 시선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최근 VIP 중국인 드랍의 투입 금액이 좀 적어 평균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좀 악재스러운 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 4일 연속해서 지지선을 보여왔습니다. 상승을 그래도 상승을 놓치지 않는 이 움직임 속에서 1년 동안 가장 저점이었던 12,750원 선 이때를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좀 한번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개장했던 파라다이스 시티 자체는 그 기대만큼 외국인 유입수가 많지 않은 한 해를 겪으면서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 여행객들의 부재에도 일본인 매스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어서 실적은 계속적인 호재로 실적은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카지노 절대 액수와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로 인해서 파라다이스가 전체적인 실적에 어떤 악영향을 내미치고 있었죠. 그렇지만 좀 앞으로 보아야 될 것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을 보면서 지금이 만약에 바닷권이라면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신다면 이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은 했으나 3, 4분기에 계속해서 이 드랍액과 매출액은 좀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에 집중을 하시면서 파라다이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2위 하이닉스 여전히 SK하이닉스 말이 많고 관심도 많은 종목인데요. 오늘은 1.4%대 지금 상승 중에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어떤 무역 대립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수입을 막겠다라는 중국의 강력한 한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날 바로 그 발표가 있자마자 마이크론이 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들이 1%대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도 2%대 하락, 초대형수인 애플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에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조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미의 대립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이렇게 이 무역 관세 부분을 좀 보면 중국은 그렇다면 7월 6일부터 당장 미국의 350달러라는 대미 수출 관세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미국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25% 관세를 당장 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 40%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둘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이것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어찌 보면 이 세계를 향한 잠깐의 어떤 이벤트 쇼라는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우리나라의 그 같이 그 좀 결을 같이 하는 영향을 받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도 최대 실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디렘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호황이고요. 랜드의 수요의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타의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그 펄을 보시면 4배 정도로 여전히 좀 낮은 부분에 있고요. 이것을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그런 배경에 도움이 되는 배경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아직까지 가격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좀 그 바닷건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분기 지금 현재 다 실적 시즌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성장한 1,600억 원대입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미래의 지금 실적은 알겠으나 전망이 과연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주식 주가는 아직 좀 지지부진하고 어제 오늘 이어서 3%대 이상 지금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적 개선의 방향성은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 조금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효과나 매출이나 실적 같은 부분이 3분기에 바로 증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3분기까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효과 측정이 상당히 애매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매출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마케팅의 결과인지도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현지에서 핵심 브랜드인 서라수, 이니스피리 등등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어떤 민심이나 반응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성장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는 작년 사드 때 있어서 그 대비해서 그 효과를 뚫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나온다면 지금 정도 주가를 좀 지켜보시고 하반기에는 좀 기대, 지금보다는 훨씬 기대할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외 건설 경기,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을 이렇게 좀 따로 떼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택은 올해 분양 목표가 약 3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나라의 정책, 부동산 정책과 많이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어떤 사업 방향성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 해외 투자가, 국내 건설자들이 해외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림산업이 집중하는 부분이 에너지, 화학 산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디벨로퍼 성장에 있어서 그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림산업의 방향성입니다. 글로벌 디벨로퍼라는 것은 해외의 어떤 사업 자체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과정에 전체를 참여하는 개발 사업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디벨롭 사업, PPP 사업과 그 개를 좀 같이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호재로는 미국 대림산업이 미국 PTT 글로벌 케미칼 그룹과 여기에 미국 자회사, 미국 자회사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산업의 투자 역정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의 의미를 좀 보기보다는 미국 자체 내 이런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시설을 확보를 한다는 점 그러면 생산기지를 확보함과 함께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수출이나 내수 유통과 관련하여서도 어떤 일정 부분을 관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 부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아주 아주 약한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J제일재당입니다. CJ제일재당 현재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계속해서 횡보 구간이 등락이 좀 컸었는데요. 그리고 사형업일제에 계속해서 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하단이 어느 수치 정도에서 좀 증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CJ제일재당에서 무슨 바이오 섹터냐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셀렉타라고 하는 자회사 CJ셀렉타 등 식품 원재료에 사용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식품 첨가물, GM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 산업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시장에 있어서 이 식품 첨가물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원재료부터 해서 유통까지 모두 책임지는 CJ제일재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단수나 내수나 어떤 완제품을 수출을 하는 것으로는 그 매출을 다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 합작사를 합작을 하여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3, 4분기에 지켜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트남 등 해외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작은 시장까지 많이 이미 커버를 했다라는 점에서 CJ제일재당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제일재당 오늘 좀 하락폭이 있는 것 같은데 32만 원대까지 터치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40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라는 지금 내 페이퍼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세에 굳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수급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오름선, 오름세에서 좀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재당까지 들어봤고요.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북 관련 주죠? 네,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빠졌다. 38% 정도 빠진 것으로 일단 보여주시는데요. 우선은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업 자체가 남북 경협에 굉장히 많이 추진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진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뉴스가 나왔죠. 김정은이 군부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습니다. 경제를 경제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려고 해도 노동당 신문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군부가 제대로 일단 말을 잘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면서 다소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큰 정책 방향이 개혁 개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철도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딘가 역시 로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현대 그룹주가 있고요. 현대라는 그룹 자체가 어떤 SOC 사업의 고난을 보장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고 이 하락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받아먹는 그런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또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됐나 보면 금방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모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로텐 같은 경우는 최근 또 1조 규모 정도 수주를 했었죠. 오늘도 그 공시가 하나 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자사업 서울시와 실시협력 체결인데 어쨌든 그 실적 성장에 다 도움을 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테마주 성격의 철도주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현재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텐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남북 경영주 한두 개 정도는 포트 편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대 아산의 지분은 70%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북한과의 어떤 사업에 됐을 때 가장 큰 SOC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대 아산이기 때문에 남북 경영주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떠오를 때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 엘리베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경영이 되면 역시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수주를 받으려고 또 엘리베이터가 많이 또 글로벌로 많이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구간은 좀 많이 과도하게 빠져있는 구간이라 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성장성 그리고 가치 이런 변에서 다른 테마주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현대 그룹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대 그룹주가 또 통일펀드라고 해서 이 현대 그룹주를 좀 펀드화시키고 좀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룹주를 향후에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가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해왔죠. 오늘도 1.2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시장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3분기로 시장이 좀 더 옮겨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디렘 반도체에 있고 그 중에서 3개의 2위 업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지수가 빠질 때마다 접근 전략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유가 같은 경우도 상반기 68달러 정도로 평균이 나오고 지금 74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맞은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산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흑자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총을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평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신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서 좀 더 주목을 받지 못했고 3분기에는 하반기 블레이드 소울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출시가 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미리 외국인들은 실적 부진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세를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계속적으로 자트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52시간 근무제도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게임이 NC소프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분기 정도 되면 지금 정도에 들어가시면 회복을 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종목 쭉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시장이 돌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크폭의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라진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잠깐 점검해 본다면 홍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때 아직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까지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가 1%가 넘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서 상승의 급등보다는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정의진 연구원께 마지막 다섯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다섯 종목 이마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마트도 계속해서 하락장을 거의 6개월 반 년 넘게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반기의 사업은 그리고 그 주가의 방향은 어느 사업부를 봐야 되냐라는 점에서 온라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어떤 매수에 좋은 저가의 목이 되지 않았나 아직 수급이 좀 부진한 것이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큰 것이 지금 그런 악재가 아직 흠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에 있어서 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가의 방향성을 지을 부분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함께 온라인 합작 부분을 내신 사업을 하는데 그 지분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주가가 재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치만 아직 그 집의 관계, 구조의 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온라인 사업 부문에서 계속 지속해왔고 성공의 경험이 있는 이마트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경향권을 리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이마트에게는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아왔고 지금 상승하는 측면에서 시장만 조금 따라준다면 그것이 주가로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 발표가 아반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갔다가 즉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조금 하락하는 부분은 5월, 4월, 5월, 6월에서 연휴나 증검다리 휴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에 있어서 매출이 좀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식품 소비가 어떤 계절적이고 휴일 특성상 좀 줄어들었던 모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매출이 식품 부분에서 떨어져서 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좀 방향성은 오프라인 매출보다는 온라인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신세계와의 신사업에 있어서 지분관계를 가져가는 퍼센트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TNG입니다. KTNG가 요즘 장이 어려움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아주 꾸준하게 바람직하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오늘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점유율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은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와 홍삼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편의점 비중을 50%에서 100%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대부분의 담배 매출이 발생하는 KTNG로서는 판매처, 그러니까 유통처를 두 배로 늘리는 것 그러면 매출이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늘 수 있는 그런 당연한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고속 설비를 도입하여서 이것이 생산만 한다면 4분기까지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들여서 판매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 매출의 흐름으로 판단을 한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한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있었던 중동의 수출이 좀 삐그덕 협상이 좀 삐그덕 거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뭐 근본적이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KTNG가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좀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2콘텐트입니다. 제2콘텐트는 이 컨텐츠주인데요. 좀 이 현재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제2콘텐트들이 보입니다.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컨텐츠주들이 계속해서 좀 재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판매와 투자에 관련하여서 방송주들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그 섹터 전체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콘텐트 위에 극장 수익성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큰 하락이 있고 난 후에 지금 4영업일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매수가 좀 이렇게 매수 물량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제2콘텐트리를 그런 컨텐츠 시장 전체의 어떤 성장과 관련하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O1입니다. SO1은 정제마진과 관련하여서 많은 움직임이 좀 있는 주가입니다. 그 정제마진이 계속해서 우려된다. 하반기 시장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정제마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3, 4분기보다는 4년도 내년 4분기부터 시작한 내년까지의 확실한 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좀 불확실한 그런 가솔린 맞은 급락으로 좀 그것이 좀 악영향이 있었지만 4분기부터는 화학제품이 계속해서 생산이 확대되고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생산시설에 대한 확충은 지금 세계 어디에도 지금 크게 수급에 대한 타이트한 이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영의를 해가는 SO1처럼 대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좀 대폭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지수와 함께 그 흐름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그냥 지수의 흐름과 함께 오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 시장의 다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수 전체를 좀 보아야 한다 하는 점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요. 강달러 그리고 무역전쟁 등이 대불확실성 자체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불안할 것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리스크함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요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 매력도는 충분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대외적 시각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바이오 쪽으로 약간 수급이 이렇게 몰리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런 저렴한 매력이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것에는 이렇게 스팟 속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처를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지수적으로 좀 같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잠시 보면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단기 접근해봤는데 손 팀장이 어땠습니까? 텔콘 같은 경우는 좀 바닷건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악재가 터졌는데요. 이 최대주주 엠마우스 측에서 원래 손실 보존에 대한 부분에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디스크 보존에 대한 조건 변경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손절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좀 더 주가가 탄력이 시장이 회복을 하거나 흐름이 좋아진다면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기 접근 어떤 종목이 좋을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오팜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일 좋은 거래장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세를 5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추세를 좀 수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괜찮게 나올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발 호재가 좀 시장의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정별 초기 상태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로 들어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목표가를 62,000원, 손절가를 5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오늘 매수가 종가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 해주셨고요. 정의진 연구원님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종목이 배럴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날 종가 정도로 들어가셨다가 4% 정도? 한 3영업인 뒤에 4% 정도 상승을 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나오셨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바닷건을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름 단기적인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팟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은 약해진 수급에 지금에는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다시 상승, 이 바닷건에서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머리를 들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3영업일 이상 꾸준히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인 여행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7, 8월 이런 휴가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 단기 이익 실현이란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 16,500원으로 좀 짧게 가지고 간다면 현재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5에서 10%대 정도 보시고 1차 목표가 18,700원 정도로 단기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단기 접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예상 체결 지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255포인트 때입니다. 일단 2250포인트 때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0.45% 하락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270포인트 때부터 2244포인트 때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11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348억 원 순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전체적으로 유효합니다. 개인의 매수물량은 오히려 줄었고요. 외국에는 1,043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았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낙폭 줄였고요. SK하닉스는 상승폭 늘렸습니다. 셀트리온 3% 하락, 삼성바이올로직스도 2% 하락 기록됩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둘 다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 KB금융도 올라갑니다. 네이버만 약호, 압권 수준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93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회복한 모습인데 일중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선에서 출발해서 쭉 빠져내려와서 782까지 갔다가 지금 793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11포인트나 올라왔고요. 한 조금 전 시간에 지금 방송 중에 갑자기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는데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해보시면 기관 매수 들어온 거 확인이 됩니다. 255억 원 기관 매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외국인도 줄었네요. 773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물량 줄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의 사기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낙폭 줄였고요. 신라젠이 장중에 급등 흐름을 연출을 하다가 윗골이 되고 쭉 빠져내려서 6%의 상승으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매드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HLB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1.9% 상승 전환이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지압 빠지는데 낙폭 둘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펄아비스도 5%가 넘는 하락이었는데 4% 때까지 소폭, 낙폭, 회복했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크진 않지만 100원 정도 0.22% 상승하면서 지금 빨간불로 전환된 종목들이 간간이 보이는 와중에 코스탑 같은 경우 지수 회복 조금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급락장 연출이 됐고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이번 주 내내 들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불안한 모습을 현재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민무역 분쟁이 내일 1차 관세 부과 결정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관세 부과 이게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MC 회의록,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예상대로라면 둘 다, 두 국가 모두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더 빠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정치 성향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 2개월 전인 한 9월쯤에는 뭔가 시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바닥 시점은 7월 말 혹은 8월 초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 상황은 절대로 펀드멘탈적으로 약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그 흐름을 유럽이라든지 신흥국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하락 국면이 예상이 되지만 좀 더 잘 인내력을 발휘해서 좀 어려운 시장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진 연구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런 대외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에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트럼프시 어떤 그런 협상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네 좀 큰 그런 이슈들이 무섭게 터지고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네 그 중국의 정책 정치 특성상 그런 중간선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유로운 상황 어떤 그런 트럼프의 어떤 그런 특성에 의해서 협의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좀 내수나 실적이 좀 확실한 종목들을 집중을 하면서 지금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간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전체 시장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향후 전망들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렁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2257포인트 때 거래를 마감했는데 그래도 납부가 좀 줄였네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0.62% 하락하면서 794포인트 때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4원 10전 올라가면서 1118원 6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이 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짱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을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루가 안 남았습니다. 뭐가 하루가 안 남았냐면요.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역 관련돼서 고관세를 부각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국의 표준시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표준시보다 12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 1시가 됐을 때 일본 어떻게 보면 중국의 표준시가 6월 6일 0시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1시 때 중국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고관세 부각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한 12시간 후가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가 됐을 때 미국 입장에도 보면 6일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미국과 중국이 어떤 고관세 관련돼서 어떤 전쟁일지는 일단 내일 열일을 갖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일 오후 1시에 과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얼마나 부각할까 그런 부분들이 내일 시장이 큰 이벤트라고 하루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안항공입니다. 오늘 4월 만에 상승이 올라왔고요. 또한 데코에니 그리고 힘쓰 최근 들어서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LG 디스플레이와 마지막 종목인 STX 이렇게 다섯 종목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시안항공부터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거죠? 최근 들어서 항공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양호 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박삼국, 금호 아시안항공 회장이 어저께 사과했는데요. 자, 어제 사과 이후에 오늘의 주가가 1.9% 상승했는데 주가 상승할만큼 그렇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시안항공 관련돼서 직원들이 집회 신고했습니다. 집회 신고 일자가 내일이고요. 내일 오후 6시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회하는데 집회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즉, 아시안항공 노밀사태 책임 경영권 어떻게 보면 주탄 촛불 문화재 예상보다 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 기내식 요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아시안항공 관련돼서 또한 내부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상승했지만 내일 오후 6시에 집회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는 흔들리셨다고 보겠고요. 또한 관련돼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급등하는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잠깐 더블티의 지수 좀 보시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유가의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6월 중순 이후에 배럴당 60밴드에서 지금은 7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6월 초부터 올라갔다는 것을 강조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아시안항공 시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항공 최근 들어서 6월 초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비행기 ZU가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시안항공 그리고 대한항공의 주가 하락이 갑질 논란에 의한 하락인지 아니면 유가 급등에 의한 하락인지 조금 엄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데코엔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데코인이 최근 들어서 주주도 바뀌고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만 장중에는 1295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 하루에 235원 정도가 주가가 급등, 급락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데코는 데코엔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데코라는 브랜드 옷을 입는데 그 데코 이름을 포함해서 데코에니 그러니까 의료, 봉제 1호 쪽에 맞는 회사인데 초근대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에 장중에 1295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지 좀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지금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식회사 A9미디어입니다. A9미디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그맨 우리가 통상 양배출을 알고 계신 우리가 조세호 그리고 몇몇 소속사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답니다. 그러니까 데코에니가 A9미디어를 60억 들을 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코에니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6월 말에 누구에서 바뀌었냐면요. 6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캠프 2022에서 바뀌었는데 바뀐 지 며칠 안 돼서 데코에니가 이 회사를 샀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시너지 상점이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 도모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데코에니가 A9미디어를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주가를 올리겠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 수익 도모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데코에니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종목인데요. 장중 상한가를 넘어서 장 마감하고 보니 상한가가 되는데 9시 40몇분부터 상한가가 같습니다. 자 14,600원이고요. 저가는 11,200원부터 하루 사이에 이것만 보더라도 3,350원의 상승을 보이는데 자 이 회사가 그렇게 상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납품받아 하기 때문에 힘수가 잘 되려고 그러면 LD 디스플레이가 잘 돼야 되는데 LD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가를 가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런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힘수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냐면요. 오늘 주가는 상한가 같습니다만 2018년도 지난 1분기 때도 매출액이 2017년도 지난 3분기보다도 약 50% 극감 그리고 영업이익도 90% 극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힘수가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갸우뚱하다라고 말씀을 좀 아키겠습니다. 자 네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서서 힘수하고 관련된 모습을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가운데 최근 들어서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0.83% 상승했지만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연 상승을 볼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보시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눈에 띈 것들은 올해 들어서도 뭐 최근 들어서 뭐 17,400원 이렇게 주가 급락했는데 눈에 띈 것들은 이제는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띈는 것들은요. 자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오는데 자 오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2만 1천 나왔는데요. NET2의 증권이 지난 시기에는 2만 8천원인데 2만 1천원까지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목표가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급 가운데서 CLSA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가 수급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동향을 보면 CLSA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LG 디스플레이 이쯤은 저점 매수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TX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기에는 멀쩡한 종목입니다. 3만 3천 5백원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들이 지난 시기부터 상당히 주가가 한동안 거리가 안됐던 종목인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 2월달인데요. 2017년도 2월달부터 거리가 안됐습니다. 오늘 첫 거래인데 2017년도 2월달에는 이때 2만 3천 850원입니다. 즉 1년 3개월 만에 거래되는데 과연 2만 3천 850원에 살았던 분들은 이 종이가 휴지가 될 거야 그런 판단인데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KDB 산업은행과 같이 이렇게 소위 인수하겠다는 회사 관련돼서 AFC 코리아인데요. 내년까지 600억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도 오늘 상승했지만 제가 볼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상승할지는 지금보다 더 긴 호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자본확정 관련돼서 600억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할 것 같은데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내일 새벽 1시 그리고 내일 오후 1시가 되면 중국과 미국이 관세 관련된 입장을 발표되기 때문에 과연 내일 오후 1시에 과연 미국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까 그때까지 오늘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에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은 내일 오후 1시가 되면 해소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장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진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장세인데 오늘 장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죠. 내일이면 미중 무역 전쟁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할 윤곽이 드러나지는데 우선적으로 어제나 어제 그제 정도에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거나 이러한 액션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자기네 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생산 판매에 대한 그러한 법안으로서 막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관련된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가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러한 우려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혼조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몇 개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상승의 흐름은 과대납폭에 따른 거기에 대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게 지금 회사가 좋아졌다는 이런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과대납폭된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냈을 할 필요는 없고 향후에 미중 무역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장이 좀 돌아선다면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120원이 계속적으로 저항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95레벨 때 계속적으로 병목이 되면서 1120원을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 1120원과 위안화 약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다시 한번 돌아설 것이라는 게 시장 예측치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도 2.4 금리에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할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달러 움직임을 보자면 아무래도 장이 다시 한번 수세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200선까지 초반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증권사들의 시각입니다. 당초 2,250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나왔지만 이게 외바닥이 아니고 상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미중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세 전환 때까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70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게 1번 혈음상 241선인데요.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정도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70선까지 염두해두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 잘 살려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내일 추천 종목도 이 섹터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스티팜입니다. 최근에 한 이틀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신약과 관련된 3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항암명역세포치료제와 올리고유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카티 이 세 부분이 인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에스티팜은 올리고유클레오타이드를 기반한 신약 유전자 치료를 기반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RNA 유전자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파이프라임을 한 8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을 어느 정도 이상 3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현재 이 회사가 안산 단월 동장에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기존 한 50kg에서 현재 한 800kg까지 캐파를 증서를 해놨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된 캐파만큼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 결과를 좀 많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향후에 거기에 대한 인상 관련된 원료를 에스티팜에서 더욱더 캐파를 한 3배 이상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이 돼서 아무래도 현재 계속적으로 바닷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도 에스티팜이 이런 상승 모멘텀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8천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조의가는 짧게 한 3만 3천원 잡으시고 내일 한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에스티팜 한번 공략해보자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스중금쟁권 영업부 권홍섭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